신천지 예수교회 신천지 예수교회 신천지 예수교회 설레는 얼굴로 학사모를 쓰고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들 신천지 예수교회 산하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의 수료생들입니다. 선교센터에서 성경 전반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종합시험에 통과한 수료생들은 이제 신천지 예수교회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10일 10만 3,764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이 수료식은 단일교단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의 신학수료식입니다. 창립 이래 35년간 4,500배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신천지 예수교회 많은 이들이 신앙세계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때 사람들이 신천지 예수교회로 모여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천지 예수교회는 1984년 대한민국 과천에서 이반희 총회장을 중심으로 설립된 교회로 총회사나 열두지파가 대한민국 주요 도시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공식 교명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여기서 신천지란 유한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의 야고로 신앙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뜻하고 예수교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증거장막 성전은 유한계시록 15장에 기록된 명칭으로 신약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을 보고 듣고 증거하는 성전이란 뜻입니다. 교명과 마찬가지로 신천지 예수교회의 조직체계는 성경말씀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총회장을 중심으로 하여 행정을 총괄하는 24개의 부서 일곱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일곱교육장이 있습니다. 또한 천국의 기초석이 된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이름을 이어받은 열두지파장이 있습니다. 이는 3500년 전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었던 것처럼 또 초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행하신 것처럼 게시록 4장에서 보이신 영계조직을 그대로 본뜬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시대마다 열두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신천지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두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신천지 예수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증거이며 열두지파에 소속된 신천지 성도들은 약속의 목자를 통해 성경 66권을 배우고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이름부터 조직의 구성까지 철저히 성경 말씀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요한 게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재림 때 교회들을 위한 사자를 보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그 약속대로 보냄을 받아 자신이 보고 들은 주재림의 실상과 성경 66권의 참뜻을 전세계 신앙인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총회장은 갑없이 생명수를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세계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를 모두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대면 시대로 전환점을 맞아 인터넷 선교센터를 개원하여 누구나 신천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영쾌한 성경적 증거를 듣고 이루어져 나타난 신양 예언의 실상을 확인한 신앙인들은 앞다투어 신천지 예수교회로 향합니다. 확실한 말씀으로 양육받은 신천지 성도들의 신앙 문화는 출석률을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요일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6천년의 세계 중에서 최고의 진리를 받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천지 예수교회의 자랑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게으를 순 없습니다. 신천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직접 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 실력을 점검하기 위한 진풍경 각 지파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세원약 이행시험입니다. 신천지 성도라면 학생부터 자문의 어르신들까지 예외 없이 치르는 신앙점검시험은 현재 비대면 온라인으로 매월 치르고 있습니다. 교회란 사람들을 모아 말씀을 가르치는 곳 신천지 예수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참된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평화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 땅에 실현해 갑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라 은혜를 베풀어 온 세계가 본래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와도 통치할 수가 있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먼저 전국 곳곳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세상 어느 단체보다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신천지 교회의 자원봉사에 각 기관 단체에서는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하여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만희 총회장은 평화단체 HWPL의 대표로서 세계적 평화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평화를 외치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자 평화의 세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도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성경에 참뜻이 있는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성경적 바른 지식과 믿음을 토대로 세상에 빛이 되는 신앙이 당신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 바른 지식과 믿음을 토대로 성경적 바른 지식과 믿음을 토대로 성경적 바른 지식과 믿음을 토대로 온라인 말씀 대성의 사회를 맡은 최일훈입니다. 오늘 순서를 진행하기에 앞서 제가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어색하신 분들은 그냥 화면을 바라봐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의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천지 예수교 온라인 말씀 대성회를 참석하는 모든 그 각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말씀 대성회는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전 국민의 30%인 1,500만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접종 기간인 것을 모르거나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대신 신청을 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백신 접종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온라인 말씀 대성에 참석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백신 접종만큼 지금 온라인 말씀 대성의 참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말씀 대성에 시청하는 방법을 모르면 가족과 지인분들이 이 영상을 틀어주셔서 시청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대성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좋은가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디서 어느 병원에서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알려면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또 알려면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따라서 신천지 온라인 말씀 대성의 주제는 예수님을 깊이 알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구원자시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면 오늘 강의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깨닫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음은 활짝 여시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말씀 증거해 주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도마지파 이재상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온라인 말씀 강좌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제가 예수님을 깊이 알자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이치가 나무도 뿌리가 약하게 되면은 잘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또 결실도 잘 안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신앙도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께 잘 내려져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지만은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또 얕게 아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내용을 짧지만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을 성경 안에서 좀 더 깊이 알고 또 이해해보는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소개되어져 있냐면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이러한 내용을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알고 있지만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잘 읽으셨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셨다 그럼 이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오셨다 이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역사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성경에 의해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을 해 두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은 조금 내용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쉬운 내용이나 어려운 내용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바르게 알 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점점 깊이 내려갈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주변의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신앙이 손상받지 않고 도리어 더 신앙이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전에 읽으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셨다 이 내용 중에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어디냐면은 말라기스입니다. 말라기스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스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라기스 그런데 이제 말라기스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은약의 사자가 출현되어진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은약의 사자가 어디에 출현되어지느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툭 출현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있고 또 그 길을 예비하는 사자 그 전에 그 성전에서 이제 은약의 사자가 출현되어진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의 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나타났는지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고 참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내용은 예수님을 깊이 알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오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이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여기에 읽으신 대로 보게 되면은 길을 예비하는 길 예비 사자가 출현되어진다. 길 예비 사자가 출현되어지고 그리고 은약의 사자가 출현되어진다. 은약의 사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길 예비 사자라는 것은 이 길을 예비하는 사자다. 예비한다는 거죠. 예비. 그래서 길 예비 사자가 출현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전 그 길 예비 사자가 역사하는 그 성전에 은약의 사자가 출현되어진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일이 무엇이냐면은 이 길 예비 사자로 역사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님 앞서서 오셔서 역사한 세례요한이 되어지고 여기에 이제 은약의 사자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오게 되어지는데 누구를 보내냐면은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요한을 두고 말하는데요. 이 요한은 누구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셨냐면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인물이 되어지죠. 요한복음 1장 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네.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의 약속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라기스의 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쫓아서 약 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죠. 대략 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깊이 알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출연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요한이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그러면 진짜 요한이 실질적으로 어떤 등불로 갖고 역사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어떤 의미로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등불이라는 것은 언제 필요하죠? 등불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은 밤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역사할 그 당시 때가 진짜 다 캄캄한 밤중이냐? 그런 건 아니죠. 이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빛이다 이런 표현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빛이다. 그렇다고 예수님 몸에서 광채가 빛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빛은 언제 필요하냐면은 어두웠을 때에 캄캄했을 때에 빛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는데 이름은 요한이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등장이 되어져서 이 마태복음 3장 7절이나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역사를 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에 그 당시 때에 이 종교 세계를 주관해왔던 유대교의 교권을 주관해왔던 세력을 갖고 있었던 바리세인, 유대인들, 서기관 이러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심한, 극심한 마찰을 겪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뱀들아 이렇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증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종교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이 모세 때로부터 흘러오는 이 모세 때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쭉 흘러온 역사가 이렇게 한 1500년의 그런 긴 시간 동안 흘러옵니다. 이렇게 1500년 상당히 길죠. 그슬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도 등장이 되고 더 그슬로 올라가게 되면은 노아 아담 이런 어떠한 인물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모세 때로부터 쭉 이렇게 1500년간 이렇게 종교의 세계가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흘러오면서 어떤 그 시대가 열리냐면은 유대교 사회가 형성이 되어진 거죠. 유대교 사회. 이 유대교 사회라는 것은 이 요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을 유일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사회에서 모든 어떤 것을 주관하고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왔던 그 주관자들이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 목자들이죠. 그 당시 때에 또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또 지키고 행했던 그러한 바리세파의 그런 종교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흘러오면서 어떤 것을 맞이하게 되냐면은 타락이 되어지게 됩니다. 타락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 유대교 세계가 타락이 되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되면 밤이 되어지는 거죠. 밤. 밤. 밤이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캄캄한 밤중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밤 어둡다는 거죠. 어둡다는 거죠. 그럼 이때에 밤에 필요한 것이 뭐가 되겠어요? 밤에 필요한 것이 등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대교 사회가 쭉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 모세의 율법, 이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기준해서 신앙을 해왔습니다. 창세기, 추래국기, 래유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내용들은 모세 5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율법에 의해서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행하였는데 이 율법에 의해서 드려지는 이 제사는 희생의 제사 쉽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뭘 잡냐면 양이나 염소, 이런 황소 이런 걸 잡아서 또 이 피를 내어가지고 그 피를 양푼위에 받아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자기 옷에도 뿌리고 재단에 뿌리고 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그 죄인들의 몸에도 뿌려서 이렇게 죄를 사해주는 속죄죄 또 번제, 화제, 화목제 이런 어떠한 율법에 의한 희생의 제사를 드려왔던 것이죠 이것이 한 1500년간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대속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대속물 그래서 사람의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짐승에게 그 죄를 덮어 씌워서 그 짐승이 죄의 대가인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사람이 죄가 사암받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흘러온 것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흘러왔죠 이럴 때에 누가 등장이 되냐면 세례요한이 등장이 됩니다 세례요한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혀 이 유대교 사회 여기에 교권주의자들이 행해왔던 모세율법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형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이 밤에 켜서 비치는 이 등불로 이 등불로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이 세례요한이 어떤 등불을 들고 이렇게 다녔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밤 같은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등불이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시 너희가 그 빛에 있기를 절거히 원하였거니와 나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또 역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이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물세례를 줬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등불 역사는 어떠한 세례를 줬냐면은 물세례를 줬죠 물세례 물세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줬죠 죄를 씻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찰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것은 예수님을 좀 깊이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그냥 짱 하고 역사된 것이 아니라 길 예비 역사가 있고 길 예비 역사 이후에 예수님이 역사가 되어지는 요 관계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축을 친 적도 없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게 되어지고 비둘기 같이 그리고 이제 시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또 이기게 되시죠 마태 4장에 그리고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15장 24절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양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렸으니까 본래 자기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내용이 세례 요한의 길리비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깊이 알 때에 그 시대의 종교적 상황도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알 수가 있는데요 조금 지우고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유대교 사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유대교 사회가 모세 때로부터 흘러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모세 때부터 쭉 흘러와서 약 1500년간의 그런 긴 시간이 걸쳐서 유대교 사회가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이곳의 종교의 지도자들은 어떤 것을 중시 여겼냐면은 이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대단히 중시 여겼죠 그래서 이 율법을 보게 되면은 이 제사 지내는 것도 레위기나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잘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이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간혹 주변에서 신앙하는 분들 보게 되면은 돼지고기를 잘 안 드시고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잘 먹지 않는 분이 있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먹는 분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생기면 먹기도 하고 또 체질상 못 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이 신앙적인 데에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드릴 때에 굽이 갈라진 짐승 재물을 드릴 때에도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 이런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굽이 갈라졌지만은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하나님 보실 때에 가증하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 드리만낸다 이런 것이 레위기서나 이런 레위기서 11장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쭉 그런 어떤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것을 시간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은 재미가 있는데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죠 알고 읽어보게 되면은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모세율법에 의해서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내어서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세례요한의 출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세례요한 이 세례요한의 출현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인물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말라기서 3장 1절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말라기서가 있는데 말라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쫓아서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내준다 그러죠 그래서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요한복음 1장의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뭐라 그랬어요 등불로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유대교 사회에서 세례요한이 이 등불 역사를 했다는 것은 뭘 두고 말하고 있냐면은 유대교 사회가 흘러오면서 타락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은 영적으로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세례요한 이후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역사하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역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등불이 아니죠 예수님은 빛으로 역사를 하게 됩니다 빛 빛으로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증거를 하시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관계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셔야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네 그럼 여기 이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세례요한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오게 됐냐면은 밤 같은 그러한 어둠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사회에서 신앙하다가 오랫동안 전통적인 어떤 그러한 율법적인 그러한 부분을 또 믿고 지구에 행하고 있다가 이제 세례요한이 역사가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잘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우리가 1장 19절로 가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 전체를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절 이하 몇 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로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아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네 쭉 이렇게 읽으셨는데 이제 이 유대교에 속해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지도자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 세례 요한의 출연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가게 되어졌죠 근데 가는데 이제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줬잖아요 물세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가 요단강이라는 그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죄가 해결되어진다 그리고 상당히 그 당시 때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죄의 문제는 양을 끌고 와가지고 그것도 양도 이렇게 아무 양이나 끌고 오는 게 아니라 1년 된 험 없는 숲것 이렇게 까다로워요 이렇게 우리도 세상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다 보게 되면은 제수 음식을 준비하는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안 깎고 또 비싸더라도 아주 이렇게 과일도 아주 튼실하고 아주 큰 것 이렇게 그런 것을 이제 뭘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교 율법에 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런 행위를 했던 사람들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때는 로마의 포로로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세금도 무겁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신앙은 또 지켜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죄를 짓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죄죄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가난한 집에 제사 돌아오듯이 말이죠 그럼 상당히 좀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백성들이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종교적으로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예수님 하지 않습니까 물론 생활도 고달프지만은 그들의 엄격한 율법에 의한 신앙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어떤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놀라운 일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 세례 요한의 역사하기를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죄가 해결되어진다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믿어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율법에 의해서 신앙을 해왔던 그들이 그 말을 처음부터 잘 믿을 수는 없었지만은 계속적으로 역사가 세례 요한이 역사가 되어지므로 야 이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죄가 해결되어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용도 절감되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죄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점점 많아진 거예요 상당히 이제 많아지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유대교의 그 신앙이 위축이 되는 위축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의 그러한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길을 예비하는 사자고 은약의 사자가 출현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는 걸 나도 그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당강에서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셔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다 보게 되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물로 세례를 주다 보게 되면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가 그인 줄 알라라고 하셨기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을 따라서 많은 사람이 온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세례 요한의 양떼가 아니라 백성이 아니라 뒤에 오시는 누구의 양떼가 됩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죠 주인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광야의 시험받으로 마태 4장에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본격적으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잡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때 이제 그 해롯 분봉한 해롯의 사생활을 간섭하는 그런 관계로 괘심죄를 얻어 가지고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디로 이사를 하냐면은 나사렛에서 가브나함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가브나함으로 그 당시 때 가브나함이 집값이 싸진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사야서 9장 1, 2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역사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관계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 같으면은 좀 이해가 조금 되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과 또 내일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이어집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이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온라인 강의에 대한 것을 잘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내일 또 듣게 되면은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 그런 내용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레이 사람들이 레이인들은 제사의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런 일을 도맡아서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이인들이 와서 이렇게 세례의 요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냐 말이야 누군데 죄의 문제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사해진다고 하느냐 말이야 이 율법에 의하면은 희생의 재물을 덜해야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서 그리고 세례의 요한은 또 자기를 이제 또 이야기를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이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로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하냐 가로대 나는 아니라 또 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제사장과 레이인들이 와서 이 세례의 요한에게 누구냐 너는 누구냐 후와 유 누구냐 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또 엘리야도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선지자도 아닌데 그럼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세례의 요한이 이사야서 40장 3절 이 내용을 들어서 이제 언급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러면서 이제 성경을 들어서 자기가 이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이 이루어질 때에 예언이 이루어질 때에 예언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이루어진 상황을 우리가 쉽게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여기 보게 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또 이 평탄케 길을 평탄케 하라 평평하게 하라는 거죠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골짜기와 골짜기가 마주치게 되면은 계곡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길이 아닙니까 울퉁불퉁하고 이걸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례요한은 실질적으로 와서 이 골짜기마다 낮아지고 삶마다 낮아지고 울퉁불퉁한 이런 길을 평탄케 하는 토목공사를 했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어떤 일을 했느냐 유대교 사회는 여기에 보게 되면은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 제사장은 제사장의 집안으로 세습이 되고 세습이 되는 그런 어떤 계급사회인데 그렇게 신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그러니까 참 이렇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면은 참 자기가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어떤 가문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데에 상당히 그렇게 여러 가지 기회도 많이 제공되어지고 또 아무리 실력 있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면은 한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너무나 이렇게 이것이 참 이렇게 강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뭐냐면은 어떤 신분이 높은 집안 또 낮은 집안 또 제사장 집안 또 뭐 그렇지 않는 집안 뭐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사야서의 이 40장 3절 4절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이완이 역사를 한 것은 그 당시 때에 그 유대교의 이 사회가 이렇게 흘러왔지만은 세례이완은 싹 다 이걸 무시해 버리고 회개해라 뭐 잘났든 못났든 좋은 집안이든 안 좋은 집안이든 또 그런 걸 다 이게 무시하고 다 평평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평평하게 누구든지 물로 세례를 받아야지 되지 이렇게 이제 역사를 하게 되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진 것이죠 그 역사가 이 등불 역사라는 거예요 등불 역사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등불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요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여기에 이제 5절 이런 이하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역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좀 읽으신 분은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역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죽게 되니까 등불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등불 역사가 이것이 어두워서 어떻게 됩니까 밤이 되어지죠 밤이 되어지니까 이쪽으로 다 흡수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이 사람들도 결국에 밤이 되니까 누구 수중으로 들어가 버렸냐면은 이렇게 유대교의 수중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역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는 이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에게로 내가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이 사람들은 사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면 굳이 갈릴리 바닷가 거기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역사하면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또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은 사실은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안을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해서 양 잡고 소 잡고 죄를 사해 주는 이런 일에서 벗어난 것만도 너무나 아주 진짜 감사하고 좋은 일 아닙니까 가성비로 치게 되면 엄청나죠 그러잖아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감지덕지한데 뒤에 더 큰 이가 온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뒤에 더 큰 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옥에 갇히는 일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네 이거는 옥에 갇힌 상황이죠 옥에 옥에 갇힌 것이 헤롯의 사생활을 간섭하다가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의 제자의 그 물음에 성경적으로 답을 해줍니다 근데 안타깝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세례요한이 목이 잘려져서 죽어버리잖아요 어떤 결론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례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 뒤에 누가 오시는 일을 만나보고자 그러잖아요 이분이 진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근데 따랐는데 이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서 물어보라고 한 그 사이에 물어보고 갔다 오는 사이에 목이 잘려져서 죽어버렸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소망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소망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등불 역사가 제대로 안 되고 밤이 되어지니까 이 속으로 다 들어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그 잡힘을 들으시고 본격적으로 역사를 하시면서 회귀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그러면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 배웠던 제자들이 이제 그 세례요한을 통해서 어떤 답을 들었어야 되냐면 우리가 그 저기 다른 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다 내가 전에 증가하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지 않느냐 그래서 다 따라가라 이렇게 답을 줘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역사를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역사를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점점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제자들이 옥에 갇힌 세례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희들이 뭘 배웠느냐 내가 물로 세례를 준 것은 내 뒤에 누가 오는 이가 있다는데 그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 가서 따라라 이렇게 답을 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세례요한이 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자들에게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 입장이니까 너희들이 가서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옥에 갇혀있으니까 갈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라 이렇게 세례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담기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에 세례요한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수고한 게 뭐냐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 게 뭐냐 아직도 예수님께로 안 갔느냐 이렇게 하면서 꾸짖으면서 내가 전에 가르친 대로 내 뒤에 누가 오시는 이가 있다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증거를 마무리까지 해줘야 되는데 시작은 잘 가다가 이 마무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요즘같이 부엌이 좋은 그런 시설이 안 되어졌을 때는 정제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밥상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밥상을 들고 문지방을 넘어가지고 방에 밥상을 갖다 놔서 진지를 드시게 했잖아요 그런데 순이가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잘 들고 아버지께 진지 드리려고 이렇게 문턱을 넘다가 아버지 진지하다가 문턱 걸려가 엎어버렸대요 어떻게 되겠어요 엎어버렸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이거 참 난리가 난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결정적인 그래서 이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예수님을 추대해서 세례요할에게 배웠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맞이해야 되는데 이렇게 참 애매모호한 그런 태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또 세례요한이 옥에서 목이 잘려서 죽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소망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을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에스겔서 37장의 1절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잔뜩 있다는 거예요 뼈가 잔뜩 있는데 이 뼈가 실질적인 뼈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 뼈들이 뭐라고 이 뼈는 누구라고 이렇게 소개하냐면 37장 11절에 보면 이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들이 바로 세례요한을 따랐던 이 사람들이 소망이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이들을 두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에스겔 37장 11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내어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동묘지에 가서 듣고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게 된 것은 길래비 역사가 있고 그 뒤에 역사를 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짠 이렇게 역사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좀 초보적인 어린아이적인 그런 차원이라면 이 예수님을 조금 더 세민하게 살펴보게 되면 길 예비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은약의 주로 역사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세 부류를 알 수가 있어요 세 부류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종교 세계에도 단순하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어떤 순서로 오시냐면 구약의 약속된 말씀의 로정대로 오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도 이러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일곱 금초때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금초때는 마치 등불 역사와도 같은 그런 맥락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 등불이 필요한 시기가 언제라 그랬어요 밤에 등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타락되어진 그 밤에 그리고 이 등불이 역사가 되어지면 서로 대립된 관계가 있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되어져서 어둠이 주관하게 되어지고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역사의 순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었다 이런 말씀도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에스겔 3장 여기에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에스겔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에스겔서에는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는 내용이 나와요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고 폐역한 족속들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조금 이렇게 하다보니 좀 길어졌는데 아쉽게도 이제 시간이 너무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오늘은 여기서 매듭을 짓고요 이어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온라인 말씀 대성회가 진행됩니다 내일도 예수님을 깊이 알자 두 번째 시간으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시간을 내주셔서 생명의 말씀 들으시고 깨달음과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